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제 뉴스3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첫날이니까 올해 증시가 이제 주식 투자해요? 저는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정민이 형인데 아시죠 여러분? 정민기 팀장 부인이 우리 정프로가 하고 있는 일당백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정민여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영진이 형 때문에 예명이에요 아니면? 예명이죠. 예명이죠. 본인 미녀가 되고 싶다고 지은 건데 예명이죠? 네. 바람입니다. 본인의 바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어쨌든 아내가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를 굉장히 열심히 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영진이 형이라든지 김프로님 통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 들으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말에 저도 그 정도까지 연말에 피치를 올릴지는 몰랐는데 거의 2,900포인트 가까이 가면서 이제 납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올해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고려하셔야 될 변수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꼽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증시 격언 중에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펀드멘탈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식 상승과 하락의 변수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내년 올해죠. 올해 3월 16일부터 아이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저도.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어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된다. 작년 3월 15일 날인가요? 16일 날 왜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작년에 이제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저도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장세 관련해서 멈췄던 거를 차제해 공매도 제도의 귤 평등성. 그러니까 공매도 시장이 대체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거의 99%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도 공매도 시장에는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고칠 때까지는 좀 세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작년 9월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추가 연장을 해서 그 기한이 3월 16일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 금융시장 그리고 실흥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 있냐 이런 반론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금융위의 입장이라는 게 3월 16일 날에는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급상승한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공매도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견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를 3월 16일 날 재개한다는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애초에 공매도를 연장을 했던 공매도 제한을 연장을 했던 그 취지를 금융당국에서 충분히 살려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면 부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도 공매도 시장의 완전 개방이라든지 완전 해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한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3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수급상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도 2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봅니다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9일 날 고객예탁금, 투자예탁금이 65조 5,200억 수준인데요. 이게 통상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는 얼마였냐. 25조였거든요. 2배가 훨씬 넘네요. 2.5배 는 거예요. 2.5배. 그리고 작년에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만 개인 투자자들이 47조 4,9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16조 3,100억 원을 샀단 말이에요. 양 시장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66, 60 얼마입니까? 63조? 64조 정도를 산 셈이니까. 이게 한 해에 64조 순매수하고 예탁금이 거의 40조 늘었으니까 100조 이상 증시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건 해외 투자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국내 투자만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장이 안 올라가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고. 새로운 돈 100조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승세에 편승한 면도 있으나 우리 시장이 코스닥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중시에서 1등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 기준 3, 4등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승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 개선해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 거냐. 과연 올해는 개인들이 주시장을 떠날 거냐.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마는 어쩌면 2020년이 개인 투자단에서의 자산의 배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안전자산,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아주 정말 코끼리 비스킷만큼의 부동산 자금, 예금 이런 것들을 헐어서 주식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시장을 상승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건강한 배당 이런 것들에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든지 또 작년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진다고 보죠. 왜냐하면 작년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갑자기 단절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큰 수급은 역시 시장이 좀 우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냐 이런 건데 외국인 투자의 관건은 사실은 달러화가 어떻게 될 거냐. 달러화가 작년 하반기처럼 추세적으로 약세 국면이 되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쪽에 투자를 늘리는 건데 이 달러를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미국의 재정 정책. 얼만큼 미국이 재정을 확대하느냐. 왜냐하면 재정을 확대한다는 건 달러를 그만큼 많이 푸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가 미국 연준에서 하는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이 더 완화적일 거냐 아니면 덜 완화적일 거냐.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작년 하반기와 같은 급격한 달러의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다시 갑자기 강세반전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 달러는 장세에 적어도 부정적이거나 너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유출을 한 그런 재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체로 수급에 관련돼서 공매도 제도 좀 불리하다. 그다음에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다. 그리고 달러의 향배는 대체로 시장 중립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아마도 전체적인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역시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경기를 보는 시각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오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 친화적일 거냐 아니면 신양을 조금 실망시킬 거냐. 이게 아마 올해 글로벌 증시 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마 이쪽의 결과, 이쪽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좀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저도 예상 같은 거 좀 읽어보니까 저는 주식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경제 쪽으로 보니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좀 높게 예상하고 있고 그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율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조정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들의 투자도 작년만큼 한 60조가 또 풀릴 거다 뭐 이런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어쨌든 이번 올 한해도 좀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좀 예상이 되는 거죠.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에 대한 참여를 굉장히 투기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상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반적인 자산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맞아요. 우리는 너무 부동산에 부동산 100%는 아니지 따지면 너무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에 너무 편중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동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도 올해 그런 추세가 갑자기 단절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아마 이게 예전에 이런 통계 숙지를 내기 전에는 아마 큰 전쟁이 있고 그러면 인구가 좀 줄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이럴 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관련된 통계를 낸 이후에 아마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6.25 이훌 거 아니에요. 1970년이라고. 그런가요? 처음으로 줄었네요. 자연 감소죠. 자연 감소. 그러니까 출생자소보다 사망주가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자연 감소라는 게.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작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가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5,182만 9,023명이랍니다. 그런데 2019년 말 대비해서 무려 2만 838만 명이 줄었어요. 아니 38명. 38만 명이 큰일 나죠.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잠실, 체육관 거기 꽉 채울 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인구가 줄었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도 주민등록이 인구가 감소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2016년 이후에 우리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2018년에 0.09 그러니까 거의 안 늘다가 2019년에 0.05 그래서 사실은 예상을 했어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온다. 데드크로스가 뭐예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걸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건데 작년에 출생자 수가 27만 5,815명인데 전년에 비해서 10.65%가 감소한 거거든요. 출생자 수로 보면 10% 감소.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그만큼 다 반영이 안 되는 건 사망자도 좀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진짜 올해에요. 올해.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에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결혼식을 취소한 퍼플들이 엄청 많아요. 청첩장까지 받았는데 카톡 와서 소장님 결혼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강행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청첩장을 찍고도 캔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혼담이 왔다 갔다 하는 젊은 분들 중에는 내년에 하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 성원 건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받아볼 통계는 얼마나 심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코로나 시국에 아이를 낳는 건 좀 미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럼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쯤에 유튜버 세 명 모여서 방송을 한 번 했는데 신사임당하고 슈크하고 하셨죠. 이렇게 했는데 신사임당 주원교 PD가 딱 한 마디잖아요. 20대, 30대 초에 고민이 뭐야. 결혼 안 해요. 한 마디. 자기 주변에 자기밖에 결혼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거든요. 그 정도로 결혼을 해야 된 정년기에 있는 젊은 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세대가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인 세대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7만 4,700세대가 6.77%가 늘어서 총 1인 세대가 우리나라에 906만 세대가 있는데 이게 전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1위예요. 1인,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나갈 때 1인 세대가 전체의 1등 39.2%나요. 39%나 됐어요. 황당하죠. 그런데 1, 2인 세대를 합치면 62.6%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 2인 세대가 62.6%고 1인 세대가 거의 40% 육박하니까 이런 어떤 주거의 변화 또 삶의 어떤 패턴의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죠. 예를 들면 간편식 시장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니까 이런 소품들, 집에 소품들 꾸미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성분 혼자 예전에 우리 자취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냥 진짜 이불 한 채 하고 조금만 나뉘한. 맞아요. 지금은 보면 젊은 분들 혼자 사는 분들 가도 웬만한 다 인테리어를 다 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기간이 그때는 내가 군대 제대하고 혼자 살아봐야 2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10년, 20년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도 세대가 늘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인구가 감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작은 집이지만 좋은 동네에 퀄리티 높은 집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집 사는 게 좀 어렵잖아요. 작은 오피스에 살더라도 그 안을 나만의 공간으로 잘 꾸미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물건 같은 거 파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엄청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어떤 가구 원수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인구 감소국이라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바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게 사실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인구 증가거든요. 인구 증가 외에 생산성의 확대 이건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생산성을 폭발시키지 않으면 성장률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뉴스가 새해 벽두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원래 2028년에 데드크로스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7년이나 빨라져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명한 건 올해는 그 데드크로스가 더 확대될 게 뻔해 보이죠. 맞아요. 열심히 놔주십시오. 저도 둘째를 좀 계획을 해볼까요? 그러는 위해서 우리 2% 정프로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제일 낙제생이에요. 저는 한 명인데 저도 한 명인데 2% 3명, 정프로 2명 2명이죠. 아마 2.5명인가? 또 트라이한다는 것 같아요. 3프로티비는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요. 아이폰 12가 엄청나게 팔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주변에 거의 다 이것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뭐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예상치긴 한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진다. 이게 2021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이게 하물며 2012년도에는 30.4%였고 2013년도에는 32.3%였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스마트폰의 3분의 1은 삼성 거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9.5%를 예상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애플의 부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업계의 통계를 보니까요. 시장 조사 업체죠.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가 분석하는 걸 보면 2020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9.5%고 그 뒤가 애플인데 15.5% 하웨이가 14.4% 샤오미가 11.8% 비보가 8.5% 그러니까 삼성, 애플 그리고 중국의 3개 업체 이렇게 점유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웨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에서 제재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웨이는 어떻게 보면 고가권 이런 거 어떻게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삼성이 삭 먹어야 되는데 애플이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중국의 기타 업체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7%를 하웨이가 있었는데 올해 14.4%라니까 거의 3%포인트가량 줄었는데 이 혜택을 삼성전자가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받고 수성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철옹성이라고 느껴졌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가 10년 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 돼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잘 나간 이유가 반도체 이거 굉장히 좋고 거기다 시스템 반도체 새로운 시장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재료인데 글쎄요. 스마트폰 쪽의 20%를 잃어버린다는 걸 그냥 시장 점유율로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주변에도 직전 10년 동안 보면 애플 썼다가 갤럭시 썼다가 노트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삼성에서 애플로 넘어가고 다시 안 넘어오더라고. 문제가. 특히 젊은 층에서. 삼성을 쓰다가 애플로 넘어가면 애플 고정이 돼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기존의 삼성과 프리미엄폰에서 각 축전을 벌이다가 그냥 제가 그냥 느낌은 애플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어떤 시장을 따로 구축하고 그 밑에서 밑에 따른 삼성 예를 들면 하웨이 이런 류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원래는 2강 2강 몇 중 몇 양 이렇게 분위기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1강 2중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플의 수요자 애플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고정화되는 데다가 애플의 어떤 신규 소비자들이 급증을 해버리는 애플 12 아이폰 12 기준으로 급증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올해도 지속이 된다면 삼성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저가 폰 시장에서의 어떤 삼성의 어떤 약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애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야 삼성도 애플만큼 아이폰만큼 엣지 있는데 이런 어떤 느낌에서 조금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탄을 지금 갤럭시 모델로 썼는데도 그게 잘 안 팔려가지고 가격이나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이폰은 애플이 뭔가 주는 트렌디함이나 감성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좀 뭔가 열광하는 저는 이제 공실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조만간 제가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바꿀 거예요 삼성 폴더 폴더 폴더블 폰으로 제가 우리 집에서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랑하고 딸내미하고 세이서 이렇게 야 아빠는 저 갤럭시 폴더블로 바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그러더라고 아빠 그래도 애플이지 그런 느낌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또 연계가 잘 돼 있잖아요 맥북이랑 해서 쭉 한번 쓰게 되면 사실은 갈아타기가 또 힘든 그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신 폰이라고 하는 5G 폰에서 삼성과 애플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애플이 5G 1위에 올라설 것이 전망이 지배적인데 5G 판매량 6억 7천만 대 중에 1억 8천만 대가 애플의 5G 폰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5G 시대를 우리가 열었는데 정작 하드웨어는 애플이 선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런 뉴스가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미래는 지금 현재는 5G 폰 혹은 5G 폰이 아니면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롤더블이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폼팩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스크린을 크게 한다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빨리 대중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시장의 주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애플 잘 팔리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가 됐든 아니면 S3가 됐든 여하튼 이쪽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퀄리티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추세를 역전시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어떤 브랜드 파워나 고개 충성심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격차를 좀 잘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을 좀 요청 드려보면서 오늘 뉴스 3은 조금 길게 오늘 특집 방송이라서 새해 첫 방송이면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글로벌 증시 연유기관의 글로벌 증시 사항을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